여기는 호아키엠 호수입니다 아 물고기도 있고 한바퀴 돌아보자고 물고기 많아 그래도 지저분해도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 위에 다예요? 어 작아 소가 좀 커 여기는 물이 고여있으니깐 아이스크림 여기는 호아키엠 주변 하수가 있죠 진짜 지포 울릇다이도 아침 뭐 한 8시 가까이 돼 가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하고 많지가 않네요 호아키엠 카페거리 마이콘니 마이콘니 이쪽 이쪽 잘 알아 놔야 돼 그래야 방향을 안 잃어버려 바베큐 아침 레스토랑 아침부터 이렇게 호수 레스토랑을 찾은 사람이 있네요 분위기 좋은 뭐라 써놨네 나항 루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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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가 코앗기엠을 꽉 잡힌거에요. 달리기 뛰는 웨스터너 코앗기엠에 있는 나무들 어이 오도바이들 총무기 충격 요이 오도바이들 총무기 총무기 이래 가지고 귀찮고 이래서 그냥 제가 현장으로 보내드릴께요. 계좌번호 하나만 보내주세요. 15만원 보내드릴께요. 감사합니다. 모델인갑다. 오 나무가 나무가 엄청 커. 좀 앉았다가 나고 여기. 저쪽이야. 춤추는분들 있다. 춤추는분들 있어. 아침부터. 아침부터 길거리에서 춤을 추시네. 댄스 열풍이네. 댄스 열풍. 아침부터 길거리에서 춤춰네. 아침 공기 좋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